586 운동권이 도대체 뭘 했냐 이야기죠. 지난 운동은 무슨 짓을 했냐 이야기죠. 여기서 노웅래 씨는 586 세대에 속하지 않고 우상우 씨나 정청래 씨는 아주 586의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입니다. 586 운동권들과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여러분 그거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이번에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의 투톱 체제 송영길 씨하고 그다음에 선거대책본부장이 바로 우상호 씨였습니다. 우상호 씨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질문은 우상호 서대부 값체 우상호 국회의원이 진짜 국회의원인가 가짜 국회의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치기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씨는 1962년생으로 586 운동권 출신해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층이죠.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리고 사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상호 씨는 사전투표 조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상호 서대문갑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우상호 의원이 12.19%가 나왔습니다. 100% 조작입니다. 1000% 조작입니다. 1억% 조작입니다. 이성은 미래통합당 전 후보는 마이너스 11.63% 나왔습니다. 2016년에 실시됐던 4월 13일인가 실시됐던 20대 총선에 서울에서 모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2.8%였습니다.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4배 정도가 나온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조작 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약 25%를 조작한 겁니다. 25%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25%가 나온 겁니다. 4.15 부정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총.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상호 씨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단 한 표라도 부정이 있으면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상호의 서대문갑의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주로 4.15 총선에서는 우편투표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우상호 씨가 13.57%입니다. 이승은 후보가 마이너스 14.73%입니다. 완전히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왜 하면 안 되냐.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로 내용은 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비해서 관내 사전투표가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회의 의원이 된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년간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 짓들이 이런 짓입니다. 완전히 내란을 잃은 겁니다. 내란을. 내란을 그냥 일으킨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다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대문갑시에 출마했던 우상호 의원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수와 당일수수입니다. 그리고 이 1번에서 2번을 이렇게 한 것은 우상호 의원, 2번 후보가 누구죠? 미래통합당의 이성은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우상호 후보가 104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당일투표입니다. 이게 사전투표입니다. 이성은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우상호 후보는 당일투표에 104표를 얻었는데 이성은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우상호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는 164표를 얻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196표를 얻었고 이것만 보더라면 엄청난 조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름 증거가 뭐냐? 서대문갑은 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동에는 모두 투표소가 1투표소, 2투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표수, 소 숫자를 하면 46개입니다. 투표수의 46개에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상호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6개의 투표소 레벨에서 다 투표소마다 투표소를 찾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46군데에서 다 우상호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투표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성향에 대해서 교차투표자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8,964표입니다. 그러면 조작 투표 수를 추정해 보게 되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8,964표를 수정해 줬습니다. 기존의 4만 7,980표, 3만 7,552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수치에다가 조작한 값을 빼줍니다. 교차투표를 빼주게 되면 변경된 게 나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이승은 후보가 이깁니다. 4만 6천표 대 3만 9천표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투표소를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46군데 모두 다 우상호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 빻질을 담급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자주 치는 정청래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구리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진짠가 아주 586운동권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고 얘기를 한번 보시죠. 1965년생입니다. 삼선입니다. 건국대학을 나왔고 1989년도에 주한대사관제점검 농성사건을 주도해서 구속해서 행을 살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역시 아주 심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정청래 마포구 의뢰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은 플러스 13.98%입니다. 상대방인 미래통합당의 김선동 의원은 마이너스 13.03%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한 25%가 넘습니다. 좀 심하게 조작한 겁니다.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 참가자 수의 총 25%를 평균적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보게 되면 한 27% 정도 됩니다. 좀 많이 조작한 지역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 서울의 평균값은 2.8%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세상용으로 미친 선거력이 나왔다. 유시간용으로 통계적 변칙이 발생했다. 플러스게 되면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선거를 도독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선거가 무효인 겁니다. 이 선거가.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의 마포을입니다. 관회사전투표, 우편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정청래가 플러스 14.41% 나왔습니다. 김선동이 마이너스 13.14% 나왔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27.5 얼마가 나옵니다. 우편투표에 엄청나게 여러분 도작질을 한 겁니다. 가로가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4.15 총선의 뚜렷한 특징은 우편투표가 관내 사전투표보다 좀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가로 속은 관내 사전투표, 과로 밖은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모든 투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4.15 총선 뿐만 아니고 3.9 대선에서는 사전투표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 제외국민투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주물럭거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밀어붙인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법과 부정을 보고 이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된 사람들이 법을 통과시켜 큰소리를 치고 자유니 정의니 이런 걸 외치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에 정청래 의원이 출마 안 됩니다.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소 당일투표소입니다. 사전투표는 40.1%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당일투표도 상당히 조작됐을 걸로 봅니다. 김선동 의원이 100표를 얻는 동안에 정성재 의원이 114.4%입니다. 사전투표가 주를 이뤘지만 당일투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가 지역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에서 김선동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당일투표에서 정청래 의원이 114.4표를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217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는 208표를 얻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왔죠. 마포구의 주민들이 다 머리가 돌아버려 가지고 당일투표에서는 김선동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에서는 막 전부가 몰려가 가지고 정청래를 당 2배 이상 밀어준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마포구의 총동수가 9개입니다. 동 밑에 투표소까지 다 합치면 62개의 투표소 구성되고 있습니다. 62개 투표소 모두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정청래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작지를 그냥 뭡니까 투표소 레벨로 별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포구 전체를 조작지를 한 것이 아니고 마포구어를 구성하고 있는 투표소 62개 각 합정동 예를 들면 합정동 제1투표소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100명이면 100명의 뭡니까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소 2가 200명이면 200명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소 3투표소가 있으면 3투표 300명이 참가했으면 300명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지를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러니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불이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고 그냥 쓰레이더미입니다. 쓰레이더미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침묵하고 있고 대다수의 언론인들이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개나 돼지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교차투표소가 1만 5천 표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곱하기 2가 조작투표소라 보는 거죠. 교차투표소를 가지고 교정을 해 주는 겁니다. 부당하게 표를 더 얻은 정청래 후보한테 빼주고 억울하게 표를 빼앗긴 김선동 후하고의 표를 대해주고 그럼 6만 2천 대 5만 4천으로 김선동 씨와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국 도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이 뭡니까 용산하고 서초를 빼고 뭡니까 다 국회의원들을 뺏기는 겁니다. 권영세도 아주 0.4%를 이기는 거죠. 당일 투표소에서 이겼기 때문에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노웅래위원은 마포구갑인데 노웅래위원은 586운동군 출신이 아니죠. 아주 중진의원입니다. 사선의원이고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분이죠. 여기도 뭐 사람은 점전하지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노웅래, 마포구건은 또 심하게 조작했네요. 전체 합친을 보니까 26.3% 나오네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노웅래는 뭐죠? 13.35% 나온 겁니다. 강성균은 마이너스 13.03% 나온 겁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포구 주민들이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조작질했으면 사전투표에 표를 집어넣었으면 노웅래위원은 앞이 이렇게 표를 푹 집어넣어주니까 13.35% 푹 뛰지 않습니까? 강성균은 사전투표에서 표를 확 빼버리니까 뭡니까? 당일투표에 확 뛰니까 마이너스 13.3%가 되지 않습니까? 2016년에 20대 총선의 서울 평균은 2.8%입니다. 공정선거, 부정선거 없는 경우는 표본오차 1대에서 3%를 못 넘어갑니다. 이것이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을 얼마나 함부로 여겼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무식장인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투표 숫자를 조작을 해놓고도 들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마시 가버린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노웅래위원입니다. 당일투표에서는 강성규 의원이 100표를 얻는 동안에 노웅래 후보가 101표를 얻었는데 훨씬 더 많이 얻은 겁니다. 마포구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이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우승자입니다. 어떻게 모두 다 이깁니까 47회. 그럼 모두 다 이긴다는 것은 2분의 1성의 47배입니다. 2분의 1성, 2분의 1성, 2분의 1성, 47개를 다 곱한 겁니다. 하면 얼마라도 엄청난 확률인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조작인 겁니다.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설령 몇 표 차이로 이겼냐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통계적으로 47대 빵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이렇게 4.15 총선을 도독질한 겁니다. 47개 투표소에서 다 이긴 겁니다. 왜 이겼냐. 마포구갑에 모든 마을 7개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표소마다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합해져서 총조작 마포구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7군데에서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1대 총선인 겁니다. 대선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차표수가 11,981표고 이것을 노웅래 후보가 부당하게 표를 가져간 것.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빼주고 강성규 후보가 사전투표가 본인 실제 득표소에서 빼앗긴 것을 더해주게 되면 강성규 후보가 5만 2천 표 대 4만 1천 표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전국 방방곡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고칠 의지가 있는지는 나는 궁금하다는 거죠. 총조작표수는 교차표수 곱하기 2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작표수로 승리했건 승리하자는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고드린 것은 다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순위가 바뀌지 않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을 했으면 그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선거가. 21대 총선이 가짜 국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잘 통과해가지고 선거정의를 세울 수가 있으면 사법정의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